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녕하세요 다운드에 도와줄게요 다운드에 여기 먼저 해 볼게요 좋아요 갈게 한 번만 더 좋아요 손동자 해볼까요 네 다른것도 인사 아 인사 멋있는 퍼즐 몇개 해볼게요 몸 틀어서 네 가운데 끝났습니다 왼쪽이요 왼쪽 보라트요 네 보라트요 열어주세요 왼쪽 아래 좀 봐주세요 양보라트 한번 할게요 양보라트 손을 올리기도 하고 있어요 볼콕 한번만 해주세요 볼콕 볼콕 이게 뭐예요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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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예예 됐어요?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이구나 잠시만 저희가 먼저 인거할게요 모르겠습니다